다들 페나넷지양 제주와 뉴스오다. 다음 달부터 초저온 코로나 백신 보강광 접종이 가능한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열어쓰다. 제주도는 한라체육관에 초저온 냉동고강헌디 이동형 음압뱅실을 고춘 예방접종센터를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허캉고람수다. 이동형 음압뱅실은 백신 이상 증상을 보이는 접종자들을 격리허용 응급처치하기 위한 치료장비가 고차정이신 뒤 이뱅실은 예방접종센터 운영 후재도 코로나 전용 뱅상으로도 활용할 수 시진됨수다. 제주도는 올리 2분기한이 12만 9천여 맹신 뒤 백신을 몬딱 접종허캉고람신계 말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물을 담당하는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는 입법이 추진됨수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삭제허용 상설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1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허수다. 제주지원단은 지난 2006년 출범한 한시적 조직이란 하신 뒤 오는 6월 폐지를 앞던 근의 원활한 사무지원 업무강 돈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설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나수다. 오영훈 의원은 안적 자치분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지 하는 이유로 제주지원단을 폐지하는 건 설립 취지에 맞이 안여된 고르멍 상설화 입법 배경을 설명한 것마심. 요후루기 제주소삼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허용 제주소삼 희생자 유족회광 소삼평화재단이 개정안 통과를 도해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인들의 감사패를 전달허수다. 추미애 전 장관은 너무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상군법회의 수영인에 대해 허용 일괄재심을, 일반재판 수영인은 개별재심을 허용 명예회복을 헐수시께 심승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것마심게. 경헌디,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 1998년 제주소삼특별법 제정을 대표 발의허고 국가기록원에 의신 수영인 맹부를 공개하는 등 제주소삼 해결에 앞장산한 거 다들 아람지양. 올리 1월부터 시행한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밤꼬랜 고람수다. 제주도가 현재 고장 탐방예약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너무돌 성판학을 초준 탐방객은 3만 소천여 명으로 너무내 비어영 59.5%가 줄어난 탐방객 분산이 이루어졌진 평가 허염수다. 성판학 산악환자 발생 건수도 너무내 2월 229명에서 올리는 예순 요다건으로 크게 줄고 1, 2월에 발생한 쓰레기 양도 소심 6%나 감소허수다. 경허곡 성판학 갓길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멍 불법 주정차 문제도 몬딱 해소되어진 고람신계 말씀. 전국에서 체험으로 제주바당 우티 덩이신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대염증 고람수다. 제주도는 정부의 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70억 원을 확보하였다. 부유식 해상발전시설은 먼바당에 발전기를 티왕 설치허는 기술로 육상광 해상에 설치허연한 고정식 발전기광 토낙에 부지부족광 소음피해, 양식어오빈떨과의 마찰을 줄일 수시지나 햄수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 고장 연간 8,100가구가 사용할 수 있은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구축허캔고람수다. 기온상승으로 노지감귤의 생육도 볼라점는 햄수다. 농촌진흥청은 제주도 내 감귤원 12밭 뒤에 노지감귤 생육 상황을 조사한 결과 20일부터 감귤싹이 낮쨍 고람수다. 이추루컨 발하시기는 예년보다 16일가량이 앞동겨진 건 뒤양 저슬철 기온상승이 원인이란 허는 것과 닮읍니다. 농촌진흥청은 제주도 내 감귤원 12밭 뒤에 노지감귤 생육 상황을 조사한 결과 20일부터 감귤싹이 낮쨍 고람수다. 이추루컨 발하시기는 예년보다 16일가량이 앞동겨진 건 뒤양 저슬철 기온상승이 원인이란 허는 것과 닮읍니다. 농촌진흥청은 발하시기가 앞동겨 저분한 일교차로 인한 설이나 언피해가 생길 수시지 넘어 예방에 주의허여도랜 막 당부허염수다. 소문들 들어집대가 우리 제주에서 2년 만이 쇠결핵빙이 발생허여진 고람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호르기 제주시지역 혼축산농가에서 쇠혼머리가 결핵빙 감염축으로 확진이 되어 살처분허여진 음수다. 혼디질란한 쇠109머리는 몬딱 음성으로 판맹이 되었지만 이동제한 조치도 허여진 고람수다. 쇠결핵빙 발생은 지난 2019년 혼머리가 발생한 후제 2년 만일엔 고람신디양. 제주도는 해당 농장 쇠에 대허영 2번 이상의 재검사를 실시허영 이상의 의심인 이동제한을 해제헉행 고람수다. 제주도는 해당 농장 쇠에 대해적에서 할 수 있는 그는 여행을 알아보고 다른 분석을 봐주셔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는 해당 농장 쇠에서 조치도 허용했던 것인과 디자인에 대부분을 보자. 롱의 뭐지 우선은 일을 맞이하는 것인가요? 롱의, 맥은 내는 결핵빙 비용이네요. 롱의, 맥은 내는 당황을 당황해 본인의 처럼을 아마도 안 한 번을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